오면 마시아 충분히 갔다올 수 있어 우리는 마시아를 버리고 왼쪽으로 간다 자 마시아 갔다올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저것만 먹고 오면 되는거야 저거 먹고 다시 내려서 이것까지 먹어 넌 넌 다 할 수 있어 자 매직실드를 브라이언한테 쳐줘 브라이언 폐차장 주인인 할로 고마워 자 히트블레이드를 브라이언에게 설마 여기서 브라이언 2칸 가고 이런거 아니겠지? 아 오케이 이리로 가고 잠깐만 지금 야 레온 어디갔어 레온이 어디갔지? 여기 어딘가 있는거 같은데 레온이 어디갔지? 레온이 보이지가 않아 아 아 레온 여기 숨어있네 레온 또 다른데 숨어라 아 잠깐만 이거 여기까지 온 이상 공격은 할 수 있잖아 마시아 무기가 지금 공격력들만 물리데미지만 업그레이드되어 있기 때문에 마법력은 약해 자 어 브라이언이 아니네 그런 앙탈진 계집애 아 아 이건 힐러에게 개망 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? 우린 망했어 보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시방론자 현실론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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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여라 제발 여기 시라로 와준거라 믿을게 여기 어 페어리 히데주로 온거라 믿을게 부탁해 어어 애줬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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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 아 아 제발 자 자 팜이 가면 오케이 팜이 가고 자 이게 힐이 되야돼 제발 그렇지 됐어 자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 마시아는 여기서 치어링을 써서 팜의 턴을 늘려줘 됐어 그 다음에 팜은 다시 일로와 그 다음에 우리 애들 힐을 해 안쪽으로 이걸 못가면 안되는데? 그렇다면 좀 이쪽으로 가자 저기 한 칸이 모자라서 못간단 말이야? 아 반전이다 그리 말이야 어구르가 너무 빨리 끌리긴 했어 괜찮아 우린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 브라이언 있잖아 절대 여러분은 우리를 약하다 생각하지마 우린 강해 왓따시아 스요..스고이 스요이라 그랬나? 그거 있잖아 그.. 진격의 거인의 대사 어 뭐야 위에는 또 안돼? 개망? 정빵치기 간다 좋아 자 턴 종료합니다 그래 너만 와라 정작 보스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..마시아가 살아올 수 있을까 그래 차라리 얘네들한테 어그로 끌리는게 마시아한테 좋다 여러분 저장 한번 해야될 것 같네요 위기에요 위기 위기 마시아야 아 제발 마시아야 마시아야 잠깐만 마시아 때리고 갈 수 있잖아 일로 내려갔어? 지금 할 수 있는건 지금 할 수 있는건 이것뿐이야 브라이언을 고기방패로 두는거야 그러면서 마시아가 올 때까지 버텨야돼 자랑을 비추기 음..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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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? 아냐아냐아냐, 가지마 아, 맛이야 어, 힐러 집중공격당한다 어어? 아, 놀래라 그래, 브라이언 물게 해야돼, 지금은 이거 브라이언 물러오는거야, 이거 이야, 저거 영리한데, 쟤? 잠깐만,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일로 와야 돼 그리고 라이프가 이 앞으로 와 단체 힐 됐어 자, 이제 먹을 수 있겠지? 도대체 뭘까? 스프린트 메일 이거, 갑반데? 22? 우졌다 어? 지금 마시아 착용 가능하다 야, 마시아 착용해 자, 마시아 살아올 수 있어, 얘들아 얘들아, 마시아 살아올 수 있어 얘들아, 마시아 포기하지마 마시아 살아올 수 있어 자 강한 푸시 한 번, 강한 푸시 한 번 가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? 맞아, 살아올 수 있어 아, 그래, 아, 레온, 아 아, 그래, 레온 내래기 아, 레레기를 내가 잊고 있었네 레레기 아 아, 그렇지, 레레기를 잊고 있었네 이거, 잠깐만요 이거 한 대 친다고 해서 죽지는 않겠지? 어, 이제 불안해 한 방에 죽을까봐 그래, 보스니까 간다 야야야야야, 이거 두 방 치면 죽는다, 이거 이거 죽어, 이거 어허 아직 먹어야 돼, 템이 많단 말이다 잠깐만 어, 저기로 가긴 가야겠다 아, 이거 공격할 수 있네? 오케이 아아, 아니 코필리아야, 너 왜 그러니 마시아, 넌 살아올 수 있어! 그렇지 근데 서서히 이제 마시아 풀려나가네 걸어줬던 스킨이 조금씩 풀려나가, 이제 야, 미친 이, 야, 이거 보스 히라로 온 거 아냐, 이거? 어허, 짝짝꿍데스? 아, 얘네들한테 데미지를 주면 안.. 저 어그로가 안 통하네? 저 어그로가 안 통해 어떡해 어그로가 전혀 통하지 않아 자, 일단은 오레야, 마무르! 일단 얘는 마무리해야 돼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 레온 좋아 힐 걸어 자...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, 이거 여기서 갑자기 마시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? 여기서 갑자기 마시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? 전장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? 가만히 있어봐, 이거 턴을 더 줄 수 있거든요? 자 루시아 일단 다크헬프부터 처리 한 방에 죽어버리네? 그 다음에 저 치어링을 거는 거지, 얘한테? 턴을 한 번 더 줘 그 다음에 얘는 루시아를 공격해 루시아 뭐야 아, 이 미친 아, 이 미친 사즈가 사즈가 보스 자, 그럼 이리로 올라와 이제 얘를 공격하구요 저 위에 템도 먹어야 되니까 됐어, 그 다음에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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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자식이 말이야 루시아 턴을 어, 요거 들어가네 한번 한번 사용할까? 얼마 안다네 오케이 턴 종료합니다 풍딩 탕 어 위치 좋지 못해 어허 자 됐어요 턴이 왔습니다 자 먹어주고 주술사의 옷 주술사의 옷 티티꺼 아니야? 카린껀데 플러스 방어력 14의 바람의 속성 플러스 5입니다 지금 잊고 있는건 그냥 방어력 11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네요 여기로 올라와줘서 어택 오늘 약간 오피리아가 좀 쳐맞아야겠다 어 심하게 쳐맞아야겠네 얘가 어 얘가 지금 약간 정신을 단단하게 못차리고 있네 정신 안차리고 있어 얘가 간다 어이 마비됐네 자 마시아는 여기 내려와서 이쪽 템을 먹자 지금 마시아 어떡하냐 진짜 마시아 거의 뭐 어택어야 지금 어 아니 저기 뭐야 템파밍 지금 템파밍하러 오늘 왔어 네온도 지금 이번판 쓰레기입니다 프로텍션 카린한테 걸자 꾸준히 브라이언 어택 좋아 얘가 얘를 계속 키라고 경험치작을 하는거지 브라이언 어 여기서 브라이언이 계속 경험치를 먹는거야 어 우와 꼬리치기 데미지 드디어 근접공격을 하시는구만 내가 걔를 얼마나 투자해놨는데 어 내가 걔를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이거를 얘가 먹으러 가자 안되겠다 어 자 이제 템다 파밍 아 돌로 돌아버리겠다 나 진짜 자 어택 마시아가 진짜 돌겄내여 돌겄내여 안되네 그렇다면 너의 눈을 가져가마 그래 너의 눈을 가져가마 이 자식아 임마 자 됐어 애들 뭐 힐해줘야 될 애들은 딱히 마시아 피 얼마야 마시아 위험하네 그러면 일로와 자 마시아를 힐해주러 갑시다 어 미안해 칸이 모자르다 어 팜은 이대로 망했습니다 매직 실드를 쳐서 얘나 좀 지켜주고 레오는 진짜 탈수없고 가자 이거 마비 안 깨지? 죽었겠는데? 오케이 보스가 죽어나가는데 지 힐이나 하고 있네 어 됐어 됐어 자 됐다 드디어 먹는다 그레이트 모우 뭘까? 화살인데요 개 좋은거 같은데 공격력 25래 내가 지금 끼고 있는게 공격력 30인데 걔 쓰레기 마시아야 아주 어디서 일단 쓰레기를 주워왔어 아휴 각자 다 파밍하자 빙절의 팔찌 어 빙절의 팔찌 이거 안 오는거 같은데요 얼음 마법이 걸린팔찌 모든 사람이 장비가능 공격력 플러스 물의 속성이 올라간다 자 물의 속성과 공격력 올려주는거는 오필리아긴 합니다 물의 속성이 있죠 이거는 오필리아가 껴야겠네요 실버펑? 뭐지? 오! 잠깐만 마 어둠의 속성이 올라간다는데 잠깐만 지력이 올라가는거 같은데 공격력 플러스 15 아 마항력이 정확히 뭐가 얼마나 변하는거지 지금 공격력 18에 방어력 20에 18, 23 이것만 외워야겠다 18, 23 뭐야? 뭐야? 어둠의 속성이 올라가면 뭐가 좋은거지? 좋은게 아닌거 같네요 어 별론거 같애 보스 두번쯤은 죽어요 그냥 경험치작하자 아 빛속성이 올라갔어요? 그치 원래 기능이 더 좋은거 같애 이번에 브라이언 경험치 오지게 빨네요 인간적으로는 저 보스는 마시아한테 줘야될거 같애 마시아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? 아 미친 오클릭했는데 올라와 올라와 오케이 자 얘들아 가자야지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내려가 자 너도 한방 날려주고 우와 위에서 때려준거 데미지 미쳤네 아 잠깐만 아 또 한칸이 모자르네 아 그래 걔를 힐 내라 좋았어 자 있는템들은 다 먹었습니다 저 잔챙이들까진 제거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는 레온도 한방 먹여야돼 레온도 경험치 좀 빨때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치워주고요 가자 가자 루시아 가자 살로우 감사합니다 어? 아 루시아 아 마시아 어 마시아 이거밖에 안나오면 어떡하니 딜이 힐에 추러 오는거야 저거 잠깐만 이거 마시아 죽을 각이야 아 마시아 누웠다 마시아한테 죄책감 들어가지고 살려야겠어 이건 얘는 무조건 보스는 마시아 줘야돼 진짜 이거 사람이라면 이거 진짜 마시아 줘야돼 자 히트블레이드 아 그래그래그래 이거 먹어야지 소마의 꽃 먹으면 잃어버린 마력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마계에 피는 꽃 마력이 100이 회복된다 좋네 오케이 거의 끝났다 게임 아 살았네 저거 내가 마시아 준다 내가 저거 내가 마시아 주고만다 안 돼 우리 마시아 괴롭히지마 안 돼 마시아야 마시아 여기서 누워서는 안 돼 마시아야 어 마시아 살았다 그냥 내가 여기 붙을게 그래서 우리 단체류를 하자 얘들아 어 어 된다 된다 어 된다 어 된다 템이요 템 다 먹었어 템 다 먹었지 얘들아 템 안 먹은 거 없어 그치 어 템 다 먹었어 됐다 이거는 이제 마무리다 간다 아 오케이 됐어 마시아 레벨 15 됐어 네가 죽였잖아 네가 tastes küçük 진짜 네가 정말 변경 마시아 둘 셋 셋 셋